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가의 류다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모든 생활용품을 악기로 써오신 악기의 달인 뮤뱅 김병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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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다 매달고 나오셨어요 주저리주저리 악기라고 하는 사람 악기 악기라구요? 예 마무리까지 이게 뭐 다 악기 뭐 다 하시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아 집에 있는 걸로 다 만들었대요 생활용품으로 네 우리 엄마는 이걸로 노래방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생활용품으로 다 연주가 가능한 거죠 아 다 뭐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봐도 자 이런 숟가락 요것도 가능하세요 요것도 두 개만 있으면은 다 악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것도요 네 요것도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 묶이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 키 묻지 마세요 158.7이에요 내 키 그 소수처까지 얘기할게 노래 부르다가 오 이거 이거 빨대 아닐까 빨대 아 이거 빨대라는 위해서 나온 거 아니 빨대 아니고 빨대 빨대 빨코더 빨코더요 네 그거 만드는 거예요 아 빨코더라구요 네 요거 만들기 위해서 우유 하나 사먹었어 아 그렇습니까 이게 소리가 나와요 이게 요거 다 소리 나와요 그럼 연주 뭐 제가 아무거나 부탁드려도 뭐 아무거나 부탁드려도 이러면서 뭐 무엇이 무엇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똑같으면 뭐 그런 노래 네 요것도 돼요 자 소리가 날까 잠시만요 아니 노래 끝까지 부르셔야죠 왜 중간에 끊으세요 아니 길잖아 지금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마무리에 숨차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뒤에서 그냥 딱 끊은 거 아니야 깔끔하게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짝이 똑같아요 거기서 마무리 한 거 아니야 내가 알겠습니다 오 이거 소리가 너무 신기하네 이게 뭐라구요 빨코더 빨코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안 되실 거 같습니다 이런 비타민 음료 예 그거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요? 아니 구멍으로 뚫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구멍을 뚫을 수가 없는데 여러 개 준비하면 됩니다 아 여러 개요 오 저기 있네요 오 이게 약간 팸플렛 같네요 아니요 병플렛 또 yan 까지만 오 ". 가능하네 이야 이거 어떻게 연주가 가능하시겠네요 ? 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힝 미니레! 미니레! 잠시만요! 아니 여기를 부셔야지 저 소리를! 아니 없잖아 여기! 아니 언니가 이제 못 부수도 안 부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 병이 부장난 거 아니야! 알겠습니다.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. 네? 콜라피티 이거 하나라도 부시면 잘 인정할게요. 아 이거 콜라리넷? 콜라리넷이요? 네 콜라리넷! 아 이게 어떻게 연주할까? 여기다 콜라를 담아가지고 병에다 콜라리넷을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요거는 뭐 병원! 예 콜라리네? 오! 이게 칫소리! 첫 음이에요. 아 처음에 소리나는 거예요 이것도요? 처음에 칫소리요? 네 칫소리! 웃지마! 고개 숙이고! 왜 웃어! 선생님 어떻게 연주가 가능합니까? 아 연주 가능해요!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연주! 자! 하나 둘 셋 넷! 야! 이건 큰인데 그러나 이거 이야 이거 하나로! 네 야 이거 하나로! 라이크 한 번 해볼게요 아 장난치면 제대로 보여주세요 아 제대로, 알았어요. 아 부시라고요. 호라도 우리 그런 노래도 가능해요? 역시 시작!